2022년 올 한 해 동안 성경통독을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또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통독 1년 10독을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성경이 기적의 책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개인, 가정,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삶의 장소에서 신앙 부흥의 꽃을 피우길 소망합니다. 21세기 신앙 부흥의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. 이 믿음으로 새해에는 성경통독 1년 10독에 모두 도전하셔서 신앙 부흥과 교회 부흥을 곱셈하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. 2023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